그깟 커피숍 난 거 갖고 응급실을 가? 난 또 무슨 엄청난 사건이라도 터진 줄 알았네. 누가 아니래니? 아 넌 눈탱이 밤탱이여도 선글라스 하나로 견디는데 말이야 그지? 너무 그러지 마 다들 너무 그러지 말라고. 인생사 한참 또 모르는 거야. 나 뚜껑 열리면 위아래 전후 좌우 분감 못하는 놈이니까. 기억해 둬. 아 배고파. 아 배고파. 진지 엄마 가자. 지금? 떡에서 뭐해 그럼? 자기 전화 받고 가슴 철랑해서 뿌르르 왔다가 얼음 냉수 한잔 먹고 또 자기 따라서 쫘르르? 지는 거 안 두고. 어 진짜 가는 거야? 난 말이야 호피찍이나 나와서 응급실에 간 고기 한 분 기다렸다가 무난히 사 드리고 싶은 애가 별로 없거든. 갑니다. 아무튼 웃기는 남자야 뭐든 자기 멋대로 얼굴. 가려고? 가려줘 뭐. 그런 걸 자꾸만 봐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그러지. 너나 잘 사세요. 진짜 아빠가 큰 아빠 같은 줄 아세요? 말을 들어 먹어야 잔소리라도 하죠.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. 대화가. 네. 그럼 다시 한번 더 기다려. 네. 피ika. 네. 네. 감사합니다.